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조각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오징어는 매콤한 식감입니다. 오징어는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오징어는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오징어는 매콤한 식감입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뼈는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빔밥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음... 양념은 거 삼겹살ito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essa는 확실한 점이 없어졌어요 된장찌개 안매자 이런거는 질紫 이럴 없어져요 아... 오... 이대로 먹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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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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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쭈쭈쭈쭈 아삭합니다 저녁 매우 매울이 매울맛 늦은 매울맛 매울맛 바삭바삭 바삭바삭 탕후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